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퓨전 차트의 체인지 타입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면 차트 타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 예입니다. 변경할 차트 타입을 직접 지정하십시오. 다음은 차트 타입을 각각 라인 타입으로 변경하거나, 터널 타입으로 변경하거나, 혹은 피라미드 타입으로 변경하는 예제입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퓨전 차트입니다.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 하단에 트리거를 클릭하면 체인지 타입 함수가, 퓨전 차트 타입을 피라미드 타입으로 변경합니다. 실제 브라우저에서 트리거를 클릭하면, 차트 타입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차트 타입을 퍼널 타입으로 변경하는 코드로 수정합니다.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트리거를 클릭하면, 차트 타입이 퍼널 형태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차트 타입을 라인 타입으로 변경하는 코드로 수정합니다.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트리거를 클릭하면, 차트 타입이 라인 형태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engo권 지fastment 그Monkey Prairie 자막 제공은 자막 제공을 사용하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